정말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 센지가 너같은 어린아이도 죽었다니 불과 몇시간 전만해도 살아있던 괴물들이 늘었으면 곧 반기를 낄걸? 우린 시공간의 연속성에 막대한 변칙이 있다는걸 발견했어 시공간이 좌충우돌 움직이고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다 갑자기 모든게 끝나버려 니가 한 짓이지 응? 아마 센지개도 지금 나랑 비슷한 말을 해댔을걸? 그리고 디엘 니는 어떤 느낌인지 모를거야?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사라지는걸 아는거? 니는 절대 만족할수없는 부류잖아 그만두는 법을 배워할거야 이 싸움 지긋지긋하거든 이런 말들을 덧붙였을거야 안그래? 그러면서 피사기라고 절대 턴을 안넘겨준다하고 지범이 한계일지도 모르고 계속 힘쓰는데 왜 안지치겠어 그러다 잠들었을거야 나름 똑똑한 센지였는데 몸을 무리하는 무식한 방법을 써가면서 너를 막은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궁지에 밀리다 못해서 판단형이 떨어졌거나 언젠간 니가 이길걸 알아서 아님 둘 다겠지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건 너고 맞지? 처음부터 끝까지 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네 마치 나랑은 절대로 관련이 없다는 표정 지나가는 행인이 화재재난 뉴스를 보는 표정 정도? 질문을 하면 좀 답해주는게 예의않냐? 날짝도 참 두껍다 그래? 다른건 중요치 않고 그냥 내 죽이고 앞으로가서 니 목 좋은 이놈은 그만이다 이거지? 그렇단 뭐 센지가 그렇게 나온것도 이해가 되네 알아서 잘 해보세요 안녕하아오 아, 아, 리얼리? 그것도 알아놨네. 다시 가스터 시점. 아이씨, 젠장. 맞다란 빅딕어 쓰지 참. 아, 완전 간지랄은 데서도 밤새서 외웠는데. 아, 그럼 아까 그게 진짜 모르겠어서 지은 표정이었어? 아, 시, 뻔뻔한 게 아니었군. 아니지, 쩔쩔 맵게 뭐 마이 땀. 세계 공룡의 영어를 쓰면 될 것을. 그래, 그럼 처음부터 다시. 릴리, 더 볼 아이 딩크 어바웃 이더 볼 아이씨. 아, 시, 뻔뻔. 어이가 영어로 뭐여, 윙니. 아, 맞아. 없을듯 더 볼 아이 없을듯 깨. 아워 리포티스 쇼드 어 메시브 어나벌리 인 더 타임 스페이스 컨티뉴. 타이랩즈 쩔쩔핑. 아이씨, 그렇게 보지마. 눈 마주칠 자신이 없다. 매달 세지가 해석해줘서 영어 딸린다고 윙니깅. 왓? your 마음이 쏘쏘리. 그렇지 참, 샌즈. 샌즈가 있었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샌즈 뭐뭐 통욕해달라고 하면 될 것에. 샌. 지. 아, 맞아. 샌즈 디저치 윙니깅. 헤헤헤헤헤. 시, 윙니깅. 헤, 헤이. 아유 크라인? 아, 몰라 슈파. 간지버려. 그냥 윙니깅 이것만 말한다. 아, 맞아. 이거야 윙니깅. 왓다.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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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유 킬드, 어, 그 뭐니아. 헤블리 원. 오케이. 소아이 킬리오. 파이 파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예스, 언더스텐. 고고, fight. 예스, 다츠 라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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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예스, fight, 고고. 예스, 다츠 라이. 유 헤블리 원. 라이? 와? 노. 아, 크레인. 그럼 왓 이즈? 왓다 시, 왓다. F.K. 스토비지. 다이. 무비지. 다이. 왓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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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노. 헴. 이 디 바이 세키가.